까먹어나봐 거빛 애니저씨 이리 와요 저의 개란이 고춧가루 뭐 먹는게 없어? 없죠 빵? 빵은 생으로는 안먹고 토스트 해줘야 먹는거야? 토스트에서 생빵은 안먹어 먹어도 없죠? 없죠? 없어 풀어놔야 되겠다 실패 생빵은 안먹어 냄새 다 먹었죠? 엄마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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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ao 안뇽 도착 도착 로이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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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